우리 반려견들은 사람과 소통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. 얼굴을 한 3번 정도 돌리셨었고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들한테 1순위가 수의사거든요. 오히려 역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전문가한테 가면서 나 행복했어라는 말을 못해요. 내가 정말 잘해준 걸까 그런 후회가 남는 경우들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하는 거면 걔한테도 하지 말자. 맞습니다. 15에서 20년 동안 30개월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.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최약자는 동물입니다.